디지털 음원 점수, 시청자 선호도 점수, 방송 횟수 점수, 인반 점수.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네, 아이유 축하드립니다.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까요?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!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!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!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!